이번 시간은 사용자 데이터 두번째 시간이구요 앞의 시간에서 POST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요 이번 시간에는 두번째 방법, GAP 방식을 이용해서 서버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POST와 GAP 방식은 쓰임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구요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놨구요 이 차이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GAP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기 첫번째 예제에서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POST라고 있는 부분을 GET로만 바꿔주면 GAP 방식으로 서버와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제가 아까 사용했던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지리 보내기를 했을 때 여기는 URL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POST 방식인데 URL은 깔끔하게 P2.php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GAP 방식으로 바꾸고 리로드를 한 다음에 지리 보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P2.php 뒤에 물음표, 네임은 테스트, 그리고 달러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게 바로 GET 방식입니다 POST 방식은 아까 보셨던 Fiddler라고 하는 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헤더라는 것 안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서버로 전송을 시켜줘요 근데 GET 방식은 URL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 자 물음표로 URL과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보통 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연간 배열처럼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네임은 키고요 TES는 밸류에요 그리고 잡 대괄호는 키고요 는 디자이너는 밸류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잡 대괄호도 키고 메이커도 밸류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대괄호는 이 잡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이 다중 선택을 가능한 이 셀렉트 박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대괄호를 쓴 거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단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원소와 원소를 구분하는 것은 예 엠퍼센트라고 하는데 엔드 표시 있죠 예 숫자 7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 서버 URL에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갭 방식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과 갭 방식의 차이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근데 문제는 갭 방식으로 이렇게 URL을 전송하게 되면 URL은 길이의 제한이 있어요 그 길이의 제한은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간에 무한히 긴 데이터를 서버에게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길다고 하면 URL로 갭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 데이터가 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L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해보기가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안상의 위협의 레벨은 사실 게시나 포스트와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점에서 이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갭 방식은 언제 쓰느냐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HTML 파일과 서버 쪽에서 그것을 받는 파일이 있는데요 준비된 예제는 첫 번째 예제는 p3.html이고요 두 번째 예제는 p4.ph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3로 바꾸고요 예제를 이 예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HTML이고요 ul은 언어더리 리스트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표현할 때 쓰죠 li 안에 a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링크가 걸려있는데 p4.php 물음표 모드는 인트로라고 적혀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앞쪽에 점하고 슬래시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는 상대 경로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4.php는 사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게 될 php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물음표 하고서 모드는 인트로라고 하면 모드라고 하는 키 인트로라고 하는 밸류를 서버에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용자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음표 하고 모드는 코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드는 모듈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mpersand ampersand가 뭐라고 했죠 값과 값 배열로 치면 원소와 원소를 구분하는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게 end라고 했죠 id라고 하는 값은 1이라는 id라고 하는 원소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네 번째 거는 id값이 2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소개를 클릭하면 물음표 모드는 인트로에서 이 웹브라우저가 서버에다가 모드라고 하는 값은 모드라고 하는 키 값으로 인트로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4.php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볼까요 p4.php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html과 html로 시작하고요 body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php는 이 안에 들어가니까 php가 시작한다 라고 하는 기호를 써주고 물론 이 기호는 뒤에서 닫혀야겠죠 if문이 옵니다 if문 그리고 이번에는 $underbar get을 받아요 post 방식일 때는 $underbar post였죠 $underbar get를 해야지만 get 방식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드 인트로라고 하는 값을 받으려면 $underbar get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전달한 값의 키 값이 모드죠 그러면 이 get에다가 인덱스로 모드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건 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드라고 하는 키의 값이 인트로와 같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문을 단거죠 같다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같지 않다면 다시 체크를 하겠죠 코스와 같은가를 물어보겠죠 이 코스는 어디 나오냐 여기 이 html 코드를 보시면 모드는 코스 모드는 모듈 모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스와 같다면 echo 코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코스라고 출력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드가 만약에 모듈이라고 한다면 예 수업이라고 출력해 주고 띄우고 마이너스 띄우고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밑에 다시 if문 조건문이 중첩이 되니까 다시 체크를 하죠 뭘 체크하나요 get 배열에다가 id 값이라는 키 값을 체크해서 1이라고 하는 그 값이 1이면 echo html을 출력하고 만약에 그것이 1이 아니라 2라면 css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컨디션 세 번째 조건문에 걸리게 되면 첫 번째로 수업은 항상 출력이 될 거고 조건에 따라서 html이나 css가 출력이 되면서 수업 마이너스 html 또는 수업 마이너스 css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소개를 클릭하면 인트로가 출력이 됩니다 인트로는 바로 이 첫 번째 조건문에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죠 자 백 한 다음에 코스를 하면 코스가 출력돼요 그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html을 클릭하면 수업 빼기 html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포스트 방식 포스트 방식과 갭 방식이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이 첫 번째로는 갭 방식은 $underbar get 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저런 걸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갭 방식은 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수업은 html 이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를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url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도 이 url을 열어보면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 그러면 수업 빼기 html 이라고 하는 이 웹페이지를 얻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거는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바꿔야 겠지만 그런데 url 상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사용자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 사용자의 데이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상태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갭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서로 대체 가능한 형식의 어떤 방식이지만 포스트 방식은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어 그 폼에서는 액션이라는 속성을 속성에 포스트라고 하는 값을 줘야지만 된다 라고 적혀있고 여기 보시면 폼에 액션이라고 아니 메소드죠 이거 못합니다 액션이 아니라 메소드에요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적어주면 포스트 방식으로 가고요 데이터의 크기가 클 때 사용한다고 했죠 갭 방식은 이 데이터를 URL에 전송을 하는데 URL은 길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길이가 큰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끊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스트 방식은 URL상에 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서버의 상태를 바꿀 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갭 방식은 메소드로 갯을 주거나 아니면 링크 같은 데다가 데이터 자체를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갭 방식을 쓰고요 사용자의 상태를 유지할 때 사용한다 다른 말로는 웹페이지의 상태를 유지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웹페이지 즉 p4.php 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의 웹페이지지만 사용자가 전달한 데이터 있죠 모드나 아이디와 같은 값에 따라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변경시켜서 실제로는 하나의 페이지지만 마치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때 이런 갭 방식으로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url 상에 이 데이터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시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빠르게 로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갭 방식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